11월 3일 수요일에는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일본 야마나시현 중서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네 번째 지진은 아오모리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 현재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첫 번째는 오전 0시 58분에 호카이도 뇌무로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오전 3시 34분에 주곡 후 도토리현 중부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3일 발생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의 규모 4.8의 강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현 나미에서 동쪽으로 71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5.4와 73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2월 14일에 후쿠시마 나미에서 동쪽으로 47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2월 15일 나미에서 동쪽으로 51km 지점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동쪽으로 30km 지점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후쿠시마 나미에서 동쪽으로 58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5일에는 5.0의 강진 발생 5월 14일에는 6.0의 강진 발생 8월 22일에는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나미의 동쪽 앞바다에서의 강진은 2월 3월 5월 8월 그리고 11월 3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 나미의 앞바다에서 2월에 강진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 날짜들의 바누아투에서도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진들이 발생한 2월을 보면 2월 16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5와 6.2강 진발생 2월 17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5강 진발생 2월 18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6.2강 진발생 2월 26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0강 진발생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3월을 보면 3월 14일에도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1강 진발생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5월을 보면 5월 13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1강 진발생 5월 28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3강 진발생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8월의 상황을 보면 7월 29일 저녁 8시 바누아투 이상겔에서 규모 5.1강 진발생 7월 31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5.0강 진발생 8월 17일 바누아투 라카토로에서 규모 5.0강 진발생 8월 18일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규모 6.9강 진발생 8월 18일 바누아투 솔라에서 규모 6.1강 진발생 후에 약 2주 후에 후쿠시마 나미의 앞바다에서 규모 4.8강 진발생 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투에서 지진 발생 후 2주 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 진발생 을 한 통상 말하는 바누아투 2주 법칙 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 지만 비과학적인 것이며 지진학계 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바누아투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신뢰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법칙 을 보면 역시 바누아투와 비슷하게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2월 과 3월 5월 8월 11월에도 뉴질랜드 에서도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으며 대표적인 강진들을 보면 3월에 뉴질랜드 지스본에서 규모 7.3 케르데맥에서 규모 7.4와 8.1의 강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의 추가적인 강진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1월 3일 발생한 아오무리현 서쪽 앞바다에서의 지진 1983년 5월 26일 오전 11시 59분 27초 발생했던 일본 아키타현 서쪽 앞바다 80km의 역의 규모 8.1의 진원지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일본에서 104명의 막대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북내에서 광복 이후 해일로 인한 직간접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기도 한 지진이며 당시 발생한 해일이 강원도 동해안으로 물려와 당시 항구에 있던 주민 3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은 14m의 해일이 발생했으며 당시 대한민국 강원도의 임원항에는 7m의 거대 해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망자 104명 부상자 100명이었고 한국은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 부상자는 2명이었고 이재민은 405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진앙은 일본 아키타현 노시로시 서구 80km의 해역이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 남부의 도마리 원전과도 11월 3일 아오모리현 서쪽 해안에서의 지진이 연계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아키타에 영향을 줄 경우 아키타 아오모리 서쪽 해안 호카이도 남부에 영향을 줘서 호카이도의 도마리 원전 대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지진이 바로 11월 3일 발생한 아오모리현 서쪽 앞바다에서의 지진입니다. 아오모리현과 호카이도 남부의 도마리 원전은 가깝습니다. 최근 호카이도의 도마리 원전 근처의 활단층이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전 근처의 활단층에 대한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원전 근처 활단층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다가 문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시만의 원전, 시가원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쓰루가 원전 등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활단층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3일 아오모리현 서쪽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2019년 6월 18일 저녁 10시 22분에 발생했던 야마가타현 해역의 규모 6.7의 강진 발생지역과도 가깝습니다. 야마가타와 미가타현 해역의 동해에는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대륙판끼리 충돌을 하는 곳입니다. 동해가 있는 유라시아판이 일본 열도가 있는 북아메리카판 아래에 가라앉으면서 동서방향으로 압축을 받는 힘이 걸리면서 큰 규모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가타, 야마가타, 아오모리, 호카이도 남부지역에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11월 2일에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태풍과 호우 그리고 지진들로 인하여 발생한 약해진 집안으로 인하여 산사태와 싱크홀 등과 같은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와 호우 관련 기상 뉴스를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 최근 일본에 산사태와 포사재해 관련 기상 뉴스들이 많습니다. 꼭 일본 기상청의 호우 관련 그리고 산사태와 토사재해 관련 애측지역 뉴스를 들으시고서 산사태와 토사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